아이고! 피곤해라! 아유! 아이, 보라야! 어, 왜? 너 오늘 하루 종일 학교에서 매점만 가더라! 어? 너 어떻게 알았어? 나 아까부터 계속 수업 시간에 뒤에서 쩝쩝쩝쩝 냠냠냠냠냠 쩝쩝쩝쩝쩝 이런 소리밖에 안 나던데? 야! 왜 그런 소리를 몰래 엽듣고 그래! 엽듣는 게 아니고 들린 거야, 내 귀가 너 귀 진짜 맑다! 어! 보라야, 오늘 학교도 지루한데 말이야 어? 어! 저기 뒤에 있는 불량 학생이 뭐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 응! 어? 선생님... 선생님이 잔대 그래서 지금 몰래 학교를 나가자는데? 오오오오 야, 너 완전 날라리 중에 날라리구나! 안되겠다, 우리 우리도 그러면 나가자! 그래, 우리 빨리 나가자! 나 진짜 답답했어, 공부하느라! 맞아, 너는 먹기만 하니까 여길 나가면 좋겠어! 아! 진짜 아니라니까! 자, 여기서 몰래 나가야 된대! 가자! 그래! 몰래 나가자! 이 친구는 뭐래? 아, 집으로 가자, 빨리! 아, 숙제하자는데? 숙제하자고? 그래!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이쪽 환풍구로 몰래 나갈까? 환풍구? 아, 일로 몰래 나가서 선생님 몰래 나가는 거야, 어때? 오오오, 야, 이거 완전 걸리면 큰일나겠다!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우와! 아니, 근데 학교가 좀 창고인가? 여기가 무너져내렸네? 그런가봐! 환풍기로 타고 오니까? 아, 아이고! 이렇게 이상한 데로 왔네? 그러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엄청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시거든 걸리지 않게끔 몰래 나가자 어, 조심해야 돼! 아, 알았어! 앗, 자! 자, 빨리 와! 아이고! 나 왜 죽었어? 뭐야, 나 왜 죽은 거야? 어? 어? 너 탈출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와, 죽어버렸네 여기 진짜 이상한 곳이다, 그치? 어, 조심하도록 해! 자, 여기는 자, 점프해서 저스 그냥 나가버리래 나를 따라오라고 하네 다 같이 땡땡이 치려면 나를 따라오래 자, 좋았어 아이고! 여맨아, 여맨아! 음! 너는 어쩔 항상 이렇게 탈출 잘하는 거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너 전생의 쥐야 아니야, 쥐? 탈출 잘하는 쥐? 쥐랑 무슨 상관이지? 왜 쥐들은 탈출 같은 거 잘하잖아!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탈출을 못하는 거야, 그럼? 나는 사람이니까! 그렇군! 히히! 아... 왓지, 락커, 이즈, 이즈, 이즈... 락커가 자기... 락커로 가라는데 락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나도... 락커로 가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락커로 가라는 게... 이쪽 문은 아닌 것 같고, 음... 락커에 뭐 비밀이 있나? 뭐야, 락커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어? 락... 어? 락커로 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락커를 선택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지, 그게? 어... 어? 어떤 락커냐는데?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락커는... 다 닫혀 있는데? 우리가 뭐 선택해야 되나? 락커를? 그니까! 선택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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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찾았어! 여기야! 어? 어? 이게 비밀 락커가 있었네! 오... 언젠 쟤는 이런 거 알아놨대? 그러게... 짱이다! 락커에 이렇게 비밀 통로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저 친구가 땡땡이 고수인가봐 짱이네? 어? 진짜 저 친구가 맨날 반에서 꼴등만 하더라고 그니까 맨날 전교 1등이어서 뒤에서 그니까 완전... 땡땡이만 치니까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군! 하지만 나도 오늘 땡땡이를 쳐서 집에서 재밌는 게임하겠어! 맞아, 맞아! 우리는 전교 1등, 2등이니까 좀 땡땡이 좀 쳐도 돼! 맞아,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인데 1등이 2명일 순 없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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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등이야 1등이 2명일 순 없다 이 탈출을 위해서 겨루자 야, 그렇게 어디서 너 탈출 완전 잘하잖아 오케이 아이고, 이거! 진짜 조심히 가야 돼 저기가 좁아서 너무 아파 진짜 조심히 가야 될 것만 같아 오케이! 여기 두 개는, 마지막 두 개는 한 번에 점프해야 돼 한 번에? 알았어 한 번에 자, 도대체 뭐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위험한 곳이지, 학교가 약간 여기 하수구 같아, 하수구 아, 하수구로 몰래 나가는 거구나, 우리가 어? 그런가보다 야! 됐다 오! 미니보라씨 잘하시는데요, 오늘? 아, 이 정도를 갖고 뭘요 오늘 느낌이 좋으세요 그러게요! 오늘 느낌이 좀 좋네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아니, 이런 한적이 있었다고? 이게 랜덤인데 어느 곳을 고를까요? 여기다! 아!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오! 나는! 가운데다! 오! 맞혔어! 오른쪽 가운데군 오케이, 알겠어 금방 따라갈게 아, 빨리 와! 저기, 하수구로 들어가서 탈출하는 거군 학교에 하수구가 맞네요 여멘아! 여멘아! 내 말 들려? 어, 들려! 여기, 우리 둘이 있을까, 뭔가 아늑해 아늑해? 나는 싫어! 난 나갈래 여기서 하수구 냄새나거든 빨리 나가고 싶어 어, 뭐야? 여기! 자판기가 막 쓰러져 있고 그러네 이거 자판기를 몰래 밟고 학교에 홍수가 났나봐 그래서 또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아니, 누가 물을 이렇게 많이 틀어놨지? 홍수가 아닐까? 어, 물을 틀어놓은 거구나 어, 화장실 물을 누가 열심히 틀어놨나봐 연필을 밟고 지나가자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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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필이 되게 뾰족하다 그러게, 이 연필이 도대체 뭐지? 거인이 사나? 그런 거 같아 그런데 너 그거 알아? 뭔데? 우리 학교, 어? 주인 선생님이 엄청 무서우신 분이야 만약 우리가 땡땡이 치는 거 걸린다면 어떻게 내는데? 이 삐족한 연필에 찔리고 말겠지 뭐? 어디를? 어? 설마! 아니지? 눈! 아... 다행이다 여기는... 난 똥치 많은 줄 알았지 여기는 체육관인가봐 체육관, 체육관 어, 체육관인데 자, 체육관에서 이 농구공을 피해서 조심히 가자 아, 농구공을 피해야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배드민턴 채도 피하고 와야돼 여기 농구를 하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뭐지? 자 이게 단체로 터진 걸까? 자 어, 이게 지우개다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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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번에 나한테 지우개 빌려놓고 왜 지우개 안줘? 내가 그랬던가? 어 미안 꼭 꼭 반친구들은 지우개 빌려놓고 안주더라 아니 일부러 온 건 아니고 사실 잃어버렸어 아 그래 야, 근데 너는 어 나한테서 맨날 응 얻어먹잖아 얻어먹어? 너 내가 맨날 과자 뜯으면 너 맨날 한입만 한입만 이러잖아 아, 그랬었나 너 완전 웃긴다 어허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요? 지우개 하나 갔다가 그렇게 생생을 내냐 아이고 아이고 근데 여기 평범한 학교가 아닌 거 같은데 책이 혓바닥에 있어 그러니까 완전 이상해 어 저 눈이 날 따라오는데 뭐지? 귀신 학교인가? 어 완전 무섭다 어 자 점프 천천히 천천히 해보자 오케이 점프 올라갈 수 있네 어떻게 올라갔지? 좋았어 좋았어 여기도 점프 오케이 여기서 점프 오케이 가자 가자 어 드디어 탈출했나봐 여멘아 학교 바뀌네 우와 엄청 좋아 저쪽에 집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집인가? 그런 거 같은데 쭉 가볼까 우리 한번 빨리 와 빨리 와 야 이거 우리 집에서 뭐 할래 우리? 집에서 나는 일단은 만화책을 볼 거야 만화책을 본다고 좋았어 그럼 나는 오늘 컴퓨터 게임 로블록스 해야겠다 우와 야 너 진짜 짝이다 나는 이념의 만화책 볼 거야 아 그래 아 나는 저기 뭐야 오늘 집에 가서 로블록스도 하고 그 마인크래프트 있거든 마인크래프트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오늘 게임 해야돼 나도 알아 나도 마인크래프트 잘해 잘해 그래 같이 하자 나중에 같이 할까? 어 집집고 막 이러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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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건데 그거 완전 재밌지 아니 너무 재밌더라고 여멘아 여멘아 우리 둘이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응 뭔가 데이트하는 기분 난다 그치 그런가 아 그런가가 뭐야 그런가가 뭐야 저기 뒤쪽에 있는 학교랑 우리 벌어지고 있어 우리 얼마나 살려야 되는 거야 글쎄 쭉 가보자고 다 왔다 와 진짜 멀리 땡땡이쳤다 우리 와 멀리도 왔다 우리 와 너무 힘들었어 와 우리 다행이다 학생님한테도 안온나고 그러게 선생님한테 우리가 탈출을 했나봐 그치? 우와 좋았어 나왔어 집에 들어가볼까 어? 집이 안 열리네 와 탈출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아 이거 봐봐 와 재밌게 보셨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콘텐츠를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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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